자 오래간만에 또 구령파 왔습니다. 아이고 구령파 좋다. 자 오늘은 밤에 장어 낚시 하러 왔고요. 여기는 지금 뭐 정갱이 새끼 같은 것 쬐매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활어 위판장 포인트. 저 안쪽으로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. 와 장난 아니다. 진짜 구령포. 자 오늘 밤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원투낚시 미끼. 저기 지금 뭐 오징어 배 하나 돌았는데 오징어 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징어 배 옆에 붙어있는 것. 덕템이다. 덕템. 덕템이다. 막 불주주주주 나온다. 최고네 미끼. 그죠? 오징어 미끼로는 뭐 이만한 거 없지. 오징어 몸뚱아리. 장어 딱 한 입 크기. 지금 뭐 사이즈가 커 봐야 뭐 얼마나 크겠다고. 반짤라가지고. 맛있겠다. 장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멋지게 함 때려라. 워메에. 저 괴물같은 시키죠. 힘은 진짜 장사야 장사죠. 내가 암만 봐도 저거는 괴물이야 저거. 뭐죠 아니? 아 이거 큰 힘인데. 그래. 와. 없나. 그치. 사이즈 좋다. 원하는 놈이 왔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휘는 거는 사이즈가 일단은 중치급 위상이라는 거에요. 그죠? 아싸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아. 왜. 황어. 나 진짜 장어인 줄 알았다. 장어도 중치급 위상 되는 놈인 줄 알았다. 맞나. 조금만 좀 땡기라. 조심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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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네 알아요 됐어요! 아 and that's it. 뭐야 안饬ers. Tournage he liked it. 뭐 한ós안에 도착하세. 잠깐만 가져와봐라. 황어예 황어예. 이만했다 이만해. 미치겠다. 괴물이다 큰 것도 있어요 많은 것도 있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요 한겨울 이에는 안 먹습니다 비린내 나가 못 먹어요 물 있는다고 하는 분이예요 물이 많 bit bat 물이jsk akal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이 나아요 물이 잎 안 상ي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왜 꾹꾹거려. 참 성대도 크기도 하다. 나는 성대. 다른 사람들은 장어 다 잡는데 나는 황어 오자 잡고 성대. 지금 새벽 2시까지 낚시 해봤는데 저는 장어 못 잡았습니다. 오늘 오른쪽 왼쪽에서 거의 60대는 거 한 마리씩 잡으시고. 저는 황어만 한 오자. 성대는 뭐 치아프고. 하하. 그렇네요. 그래도 묵직한 산맛은 안 봤습니다. 기대치도 엄청 좋았고. 구룡포의 역사를 새로 설 줄 알았다고. 아... 장어 왜 나는 안 주지. 아... 구룡포. 나를 싫어하는가? 자... 다음에 또 뵐게요. 구룡포. 지금 장어 나오면 사이즈가 좋습니다. 뭐 오자 육자 하여튼 빵도 좋고. 중치급 이상은 지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. 요거 시기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애장어 붙을 수도 있으니까. 자... 장어 원투낚시. 주말에 한번 즐겨보신 분들은 지금 구룡포항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즐겨보십시오. 후회는 없을 겁니다.